송지효 미모가 어쩜이래 . 배우 송지효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 스퀘어 아모리스 홀에서 열리는 스타일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프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. .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프는 스튜디오의 한계에서 벗어난 애명의 mc가 야외를 돌아다니며 핫한 장소를 직접 체험하는 발품팔입 유얼리티 뷰티 플러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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